지난번 글이 너무 짧은 관계로 바로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1번째 글, 자활군자는 극이 불쟁하고 군이 불당이니라. 군자는 자긍하되 자긍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단돌이 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자부심이 강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기 마련이에요. 보통. 또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해서 봐야 됩니다. 무리를 무리와 같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당을 형성하지 않는다. 무리를 지으면은 여러분 끼리끼리 놀게 마련이에요. 당을 형성하게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가지고 있는 미묘한 뜻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부심이 너무 강한다든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다툴 수가 있죠. 장이 지기와 할 긍이다. 엄숙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을 긍이다. 그러나 교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화의, 처중. 다른 사람과 무리들과 처함에 있어서 조화로써 무리를 처하기 때문에 군이다. 그러나 아비하는, 쓸데없이 아부하고 맹종하는 뜻이 없기 때문에 불당이다. 이것도 주자의 이런 글쓰는 데 있어서 옛날 사람들이 글자 똑같잖아요. 그죠? 글자가 똑같잖아요. 여기는 금, 군, 심, 부, 불제, 불닭. 글자 수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대꾸로. 대꾸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 공자와 알. 군자는 불의언 거인하며 불의인 패언이니라. 이것도 주가 없어요. 그냥 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군자는 말로써, 말만 가지고서 사람을 경솔하게 천거하지 아니하며 또 사람으로써 그 말을 패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어떤 친구가 반드시 그렇지 않은 거지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천거를 했다. 그러면 그 말만 가지고서도 사람을 천거할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비가 시내 땅에 있으면서 자기 밑에서 잠깐 책사노를 했던 분이 갑자기 이름을 생각했네. 그분이 이제 떠나면서 제갈공명을 추천했죠. 말로서 추천한 거잖아요. 그러나 유비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로서 추천한 것을 받아들였잖아요. 사람으로서 말을 패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완용이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역적이라고 나라폼 팔아먹어 역적이라고 어렸을 때도 배웠고 일부 약간의 그런 것도 있지만 다가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 우리 나이 되면 다 아시잖아요. 이완용이라고 해서 이완용이 한 말을 다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람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서 저는 20대에서부터 주자를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주자에 보면 주자는 막 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한비자라든가 통열이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론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순자를 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심결에 순자를 싫어하고 순자의 학설을 낚게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왕양명이 예를 들어서 양명학을 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 중기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퇴계 선생이 왕양명에 대해서 비난한 글을 저도 젊었을 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왕양명을 읽지도 않고 그냥 비난하는 거예요. 왜? 주자가 정론이니까. 주자하고 반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으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말을 패하는 거예요. 그냥 허심 단외하게 객관적인 자세로서 글을 봐야죠. 제가 나중에 사서 상경을 읽고 순자하고 제자 백과서를 물론 저는 선접한 거고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읽어봤죠. 어느 정도는 아 정말 놀라워요. 맹자하고는 다른 저기가 있어요. 한비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제자, 노자, 장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자의 시각에 의해가지고 사람을 논하고 역사를 논하고 그랬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30대 넘어가면서 그것을 깨트리기 시작했죠. 거의 저도 20대 한 10년 동안은 골수 주자 파였어요. 그래서 아예 순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은 노자, 장자를 왜 공부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서진은 주자도 다 읽었어요. 여러분 주자도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 주자도 다 공부했어요. 가끔 깜짝 놀라죠. 아 이게 다른 사고방식이 있을 수가 있거나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되는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 논어의 말은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궁이 문화 유일언이 가히 종신행지자오이까 자왈 기소운조 기소물륙을 물시어이니라 자궁이 물어 말하기를 한마디로서 가히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죠. 옛날 사람들도 그냥 뭐 딱 그냥 힘드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서다. 내가 하고자 아니한 바를 다른 사람한테 베풀지 말라. 이건 뭐 진짜 제가 누차 여러분들의 말씀드렸지만 황금율이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불경에도 있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인정이죠. 인정. 내 감정에 빗대어가지고 내 감정에 봐가지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모욕 주는 말을 함부로 했다든가 제가 직급이 낮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했다든가 그러면은 여러분 그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쁜 거를 알았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참 그런 짓을 잘해요. 오직 하면은 이런 말을 공자가 계속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니까 그렇겠죠. 축이 금물이면 기시 베품이 궁색하지 않는다. 고로 가위종신토록 행할 수가 있다. 윤씨가 그러네 학문은 배움은 요체를 아는 것이 귀하다.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체를 아는 것이 귀하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요런 말을 한태지가 한태지 글에 저기 뭐야 글을 쓰는 사람은 필제기요하나니 반드시 요체를 드러나하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경소 독법 자서 처음 했을 때 반드시 처음 했을 때 이 말을 썼어요. 요체를 알아야 됩니다. 상안론에도 요체가 있을 거예요. 상안론에 중요한 요체 자공의 물음이 가위 지오라 할 수 있다. 공자가 그러기 때 구인의 방으로서 가르쳐준 거다. 추이 긁지면 이것을 미룰 것 같으면 용서하는 마음을 미룰 것 같으면 성인의 무하라도 성인이 무하라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종신토록 행할더라도 또한 마땅하지 않겠는가. 무하 무하하고 또 무심하건 또 다르죠. 다르죠. 무하라는 말이 꼭 불교적인 용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전에도 있었던 말들이에요. 공자 제자 가운데 공자는 무하 무필 무이 무고니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공자의 말에는 이 아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집착이 없어요. 그런데 맹자는 있어요. 맹자는 아주 맹자는 영웅의 귀가 있어요. 그래서 명도 선생이 맹자에 대해서 말할 때 맹자에는 영웅의 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힘요해서 힘이 일을 해친다. 그랬어요. 맹자는 자구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 말에 어떻게 보면 칼날이 그냥 번쩍번쩍해요. 공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글을 보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 글을 통해서 우리는 공자를 본 적이 없죠. 주자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이 글들을 통해서 공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벌써 뛰어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이 글을 통해서 이 글의 사기라고 해요. 사기 글사자 사의 글을 통해서 정명도 선생 같은 사람은 천지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자에 대해서 천지의 기상이 있다. 얼마나 굉장한 말이잖아요. 그만큼 봤다는 거예요. 글을 쓸 때 보통 사람은 어떻게 쓰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척 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잘못은 아니죠. 보통 사람들은 또 오늘날에선 그런 것이 필요로 하는 시대니까 그런데 공자는 말할 때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자의 문학이라는 거죠. 오지어인야에 수예수예리오 여유소예자면 유기소시은이라 내가 사람에 있어서 누구를 회방하고 누구를 칭송 했겠느냐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칭송한 바가 있었다면 그것은 일찍이 무엇인가 실험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시죠. 그래서 앞에서도 공자가 그랬죠. 공자가 나는 무적냐 문망냐 의지여비니 오름도 없고 일방적으로 누가 옳다 라고 하고 누가 일방적으로 그러다 하는 게 없다 그랬잖아요. 무적냐 문망냐 의지여비니 오직 의와 더불을 뿐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을 비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괴가천서 올바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칭송해 해줘야죠. 그 사람이 일찍이 명예로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공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람의 잘못을 칭해가지고 칭하되 그 진실을 훼손시키는 것이요. 비방하는 거죠. 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드러내면서 드러내지만 그 실체가 지나친 거다. 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 지나치게 우리겠죠. 이런 거 전부 아부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공자는 이겹다. 그러나 혹 그 사람을 칭송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일찍이 실험해와서 그것이 장차 그러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성의는 선선지수 선을 선하게 여기는 그것이 매우 빨라서 이렇게 부차할 바가 없는 것이 이와 같았다. 무소구 요차다. 만혈의 경우 오악은 악을 싫어하는 데 있어서는 이완했다. 요기 참 재미있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보세요. 선을 선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만혈의 경우 악을 미워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늘어져요. 조금도 완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비록 그 사람이 앞서서 잘못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해할 바가 없는 것이다. 비록 그 사람이 앞서서 잘못된 것을 알게 되면 마침내 해할 바가 없다. 요게 참 재미있는 거죠. 삼인야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삼인야는 삼대지 소위 직도의 행란이 이게 재미있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누가 내가 누구를 칭찬하고 이유도 없이 칭찬하고 누구를 이유도 없이 해방할겠느냐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 그 당시에 국민들은 백성들은 삼대 하운주 시대에 좋은 전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직도의 올바른 도로서 행했던 후예들이다. 이런 소리예요. 삼인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 이 사람들이란 소리다. 삼대는 하운주다. 직도는 사곡이 없음을 말하는 거다. 말하자면 내가 소위 회할 바 누구를 회하고 이해하는 바 없는 이유는 모두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삼대지시에 선기선하고 오기약하야 사곡하는 사곡하는 바에 하는 바가 없는 백성이다. 이런 소리죠. 고로 내가 지금 또한 마음대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기에서 그 그 시비의 실체를 내가 얻어서 구부러 틀릴 수가 없는 것이다. 십이 옳고 그름의 실체를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구부려 틀릴 수가 없는 것이다. 윤식아로 공자가 사람에 되어 있어서 어찌 회의의 뜻이 있었겠는가 그가 소위 예지자는 시험삼아서 그가 좋은 점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백성들은 이 백성들은 상대가 소위 직도의 행인이 어찌 그 그 사이에 그 사이를 사이를 용납함이 있겠는가. 해석을 여러분 그냥 하다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자활 오유급 사지 걸문야와 유마자 차인승지론이 근우이 부인죠. 요거는 조금 그 글이 빠진 글이고 막 그렇다니까 그냥 뜻만 대충 통하면 됩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 사이에 있어서 걸문 빠져있는 글과 말이 말이 있는 자가 사람한테 타도록 사람한테 빌려줘서 타게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이런 것이 좋은 풍속이 없어졌다. 그런데 말이 좀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식아로대 사걸문 마차인 이 두 가지는 공작대에는 오히려 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 없어졌다. 시대가 더욱 야박한 것을 애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지 걸문 사지 골문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자면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 이런 거 이걸 봐셔야 돼요. 유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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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의언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맥공자가 이런 같은 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떠한 사람들을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이다 이런 소리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들이 좋은 미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의언 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한 말이다 이런 소리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비록 세고 비록 아주 일반 이렇게 작은 연고나 시변의 대자를 세상이 변한 큰 것을 또한 가해할 수 있다. 호시가루 때 이장의 뜻이 의심되는 것은 의심되니 가해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불가강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여기서 배울 점이 있죠. 이 사람한테서 호시 이장의 의심되는 것은 의심되니 가해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불가강이니라. 우리가 중경서라든가 중경서라든가 금가의 금계위라고 보면 의심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후세 사람은 억지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억지로 해석하니까 배우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권위있고 한문실력도 능하니까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아는 것 같다. 그럼 얼마나 좌절감이 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여러분 논어오라 하더라도 이것은 의심나는 얘기니까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배워야 된다는 것. 자활 교원은 낭덕이요 소문인증 낭데문이라 교묘한 말 말을 참 잘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히고 조그만한 조그만한 일에 참지 아니하면 큰 꾀를 어지럽힐 수가 있다. 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난 시비 시비를 변조해서 혼란케 하는 것이니 듣는 들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킬 바를 잃게 된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가짜뉴스죠. 가짜뉴스가 참 판치죠. 지금 세상은 우리가 이런 것도 구별하는 것도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에요. 저도 이따 보면 가짜뉴스에 자꾸만 이렇게 했다면 아 이게 낚시 그리로우니구나 이런 걸 알죠. 제복은 그럴듯한데 들어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가짜를 또 진영 논리에 의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정신만 살롬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나 많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변증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죠. 소분인이라고 하는 건 작은 일에 참지 않는 것은 마치 부인의 인과 필부의 용이 다 이것이다. 잘못하면 여러분 여성들 폄하하는 게 오해받을 수가 있죠. 자활 중호지라도 필차라 하며 중호지라도 필차라 하며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새겨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미워할지라도 반드시 살펴야 된다. 정말로 그런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 그것도 반드시 살펴야 된다. 아인 경우도 요즘과 같이 표필리즘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있죠. 살펴봐야죠. 양식어래 요기 유자 오직 인자라야 가히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다. 모든 중이 호지하되 살피지 않으면 혹 그래서 혹자가 간혹 가다가 어째다 보면 사심에 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 한 강의하고 오늘 한 강의는 그냥 누구든지 보면 조금 평범한 글들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이렇게 눈여겨서 반복해서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